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답심리 영화 미디어 아트 센터가 1인 미디어 AI 활용법에 대한 강좌를 운영합니다. 8월 11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센터 내 미디어 교육실에서 진행되며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채 GPT 실습, AI 쇼폼 영상 제작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총 6차 시에 걸쳐 진행됩니다. 신청은 답심리 영화 미디어 아트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.